헤어디자이너 분들, 지금 바로 매출을 올리고 싶다? 고객과 매출이 7배 늘어난 저의 경험,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쿠키입니다. 저는 비교적 빠른 연차에 원장을 달아 지금은 합정 AM톤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 고객들을 보면 편안한 멋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가벼운 애플컷, 테슬컷, 허쉬컷과 허쉬펌, 로우 레이어드컷, 톤다운 염색도 곧 스테디셀러로 정착할 거라 생각합니다. 고객분들이 가져오는 사진과 우리가 배운 기본 디자인은 달라요. 저는 고객들이 실제로 많이 가져오는 사진 속 바로 그 디자인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A라인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 눌러주시고 연결해주시면. 그런 컬러로 톤다운을 하시면 얼룩이 잘 잡혀요. 펼쳐서 질감 처리해주시면 돼요. 20대, 30대 여성 고객들이 살롱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20대를 거쳐 이제 30대를 막 시작하는 여성으로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축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트렌드에 민감하며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디자이너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빠른 시간 안에 원장집까지 맡게 된 것 같아요. 살롱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 궁금한 디자이너분들. 이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저는 헤어디자이너 쿠키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